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1분기 국내 상위 10개 자산운용사들의 순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운용사별 순이익 양극화도 심해진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장지연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우선 자산운용사들 1분기 실적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올 1분기 상위 10개 자산운용사의 순이익은 1057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9% 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별로 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사실상 대부분의 순이익을 낸 상황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은 순이익이 521억 원으로 28%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독일 퀄렌시청사를 6,500억 원에 매각했는데 여기에 대한 매각 보수가 1분기에 반영된 덕입니다. NH아문니도 44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39% 증가했습니다. 다만 삼성 자산운용은 143억 원으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그렇군요. 나머지 업체들은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운용자산이 업계 3위인 한화 자산운용은 52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46% 넘게 순이익이 줄었습니다. 상위 자산운용사 가운데선 가장 많이 줄어들며 증감률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회사 측은 해외 대체 투자 확대 같은 미래 넓거리를 위해 인적, 물적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면서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투자 신탁은 86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33%, 키움 투자 자산운용은 18%씩 각각 순이익이 줄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올해 1분기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내려가면서 운용사의 순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